그럼 트레이더스에 장 보러 왔습니다 트레이더스 오픈이 10시인데 미리 와서 줄 썼습니다 오픈런 해야 거의 기다릴 수 있어요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같이 한 번에 맞춰볼게요 다 맞췄다 우리의 무적은 양장티 초밥 명절에 먹을 거예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갔어요 이걸로 가자 근데 이거 같이 먹게 가성비 짱 맛있는 양장티입니다 둘이 먹자 둘이 먹자 야채를 좀 먹어서 가면 맛있겠다 나에게 조심해 우영이 천영이는 빠방이를 좋아해요 우영이 천영이 큰 거 좋아하는데 이거를 두건이다 너무 크지 않을까? 이게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기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기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오우 난민촌이 따라왔어요 짐이 엄청 많아 이제 시골로 갑시다 오우 재영이는 어딨니? 보이지도 않아 고우 제이크리네가 명절을 보내는 곳은 청주의 공기 좋은 시골 마을인데요 청주의 공기 좋은 시골 마을인데요 레드박스가 있는 회룡리보다 훨씬 더 시골이랍니다 거의 다 왔다 생각보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제이크리네의 시골은 청남대 근처랍니다 아 진짜 거의 다 왔어요 1분 안쪽으로 부착합니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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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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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killing 야, 나갔지? 오, 잘한다! 야, 우영이 잘한다! 앉아, 의자에 앉아! 앉아서 발 끌어! 어, 됐다! 오, 잘한다! 나도! 두 개 살 걸, 그치? 하나 타보고 재미있으면 한 개 더 사주려고! 이제 우영아, 찬영이 해볼까? 아이고, 착해! 우영이 너무 착하다! 자, 찬영이 가자! 오, 잘하네! 오, 진짜 잘하는데? 야, 안정적이다! 오, 찬영이 잘하는데? 오, 찬영이 잘하는데? 잘하네! 우와, 찬영이 잘하네! 다정도 타! 다정도! 찬영이 타세요! 아깐만 잘했음! 아니야, 아니야! 으으윽!